소금장수와 가부댁. 옛날에 소금장수가 한 사람 있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장사를 하다 보니 주막이 없는 곳에서는 간혹 남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때가 있었다. 어느 엄동설 안에 겨울밤이었다. 그날도 이 마을 저 마을을 넘어가다 그만 날이 저물어 버렸다. 당황한 소금장수는 발걸음을 채척하다 보니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헤맸을까? 마침 멀리 조그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소금장수는 이제야 살았구나 하고 불이 났게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채척했다. 도착해보니 산속에 있는 조그만 단칸 초가집이었다. 마당에 들어서니 방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금장수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주인 계십니까? 부스럭거리는 인기척과 함께 방문이 조금 열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저는 소금장수인데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 신세를 좀 지고 갈 수 없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주머니는 난색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집에는 남자 없이 여자들만 살고 있어서 외관 남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 알아보셔요. 소금장수는 울상이 되어 두 손을 붙잡고 애연했다. 아이고 아주머니! 이 엄동설 안에 지금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부뚜막이라도 좋습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방 안에 있는 두 딸에게 물었다. 이 집에는 시집을 갔다가 소박을 맞은 큰딸과 아직 처녀인 막내딸이 함께 살고 있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머니! 사정이 너무 딱합니다. 부뚜막이라도 좋다고 하니 부엌에 자리를 내주시지요. 그래도 우리밖에 없는 집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금장수는 부뚜막 위에 자리를 폈다. 금세 꽁꽁 얼어붙었던 온몸이 녹아내리자 스르르 잠이 오기 시작했다. 한편 방 안에서는 여자 셋이서 의논을 하고 있었다. 큰딸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를 부뚜막에 재우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룻밤인데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저 윗목에다 재우지요. 어머니는 작은 딸에게 물었다. 애야! 내 생각은 어떠느냐? 작은 딸은 어머니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소금장수는 윗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자리 순서는 소금장수 곁에는 어머니가 그 곁에는 처녀인 작은 딸이 맨 가에는 소방 맞고 온 큰 딸이 자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만 살던 집에 졸지의 남자 숨소리가 들리니 잠이 올 턱들이 없다. 소금장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잠이 오면 인간이 아니지. 그래도 모두가 다 잠든 척을 하면서 숨소리를 고르게 쉬었다. 아주머니는 거부가 된 지 20여 년 만에 곁에서 남자 냄새가 솔솔 풍기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춘정이 발동하는지라 가만히 눈치를 보니 곁에 두 딸은 모두 다 자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갑자기 코를 골면서 다음과 같은 잠꼬대를 했다. 드루룸 가까이 가까이 드루룸 가까이 가까이 소금장수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다가가 천지가 개벽하는 춘정을 담고 말았다.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자 오랜만에 너무 용을 쓴 때문인지 아주머니는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곁에 누워있던 처녀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쌩쌩한 처녀를 두고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잠꼬대를 하면서 유혹했다. 드루룸 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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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룸 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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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또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치고 말았다. 이제는 소방 맡고 온 젊은 가부 혼자 남았다. 자신은 뭐라 해야 하나 이리저리 궁리하던 끝에 드르렁 고루고루 드르렁 고루고루